다시 못 풀 생각 정신이 망붙어여 와르르르르르르르륵 할라이르르르륵 누구 아버지 고향이 삼맥서 걸어놓으니까 죽으니까 그래서 남경양사 선생님들께 삼맥서 옹음이 팔려 그날이 죽으러 가는 날이니 아버지 나를 감주고 오시오 진문라야 나란다 아이고 이게 왜 말이냐 아이고 이게 나 이가 이게 왜 말이냐 아이고 이게 나 눈을 피한 눈을 산책도로 그녀 눈을 들여 복을 보랴 눈을 들여 그녀가 만들어라 눈을 묻힌 눈을 안고 신이 나는 속으로 늘어둔 눈을 글비 품에 흙당한 눈을 안고 거기 저저기 울었어 뒤집혀진다니 했었어 두 남주도 너에게 조만큼 자람로 내가 눈에 얻어도 너를 언제 갓돌아도 아리풀어 그 못히리로 그룹룹룹룹룹룹 누가 들렸더니 죽을 만은 죽을 만에 외만이냐 누구라고 같이 죽자 이풀잖아 내게 눈 뜨린다 장사도 좋지만은 사람은 그저 언제 그로다 산대당을 마치리라 돈도 질고 살도 질다 무식걸 상농도 일받을 너가 모르느냐 친절이 대하들 가뭄지 바람빈져 질 어른이 이 운만큼 두고 진명중 상상한 목숨 운치할게 안한 놈들 한우집에 아르시면 반대한 벌바바리리라 이 놈들아 친절 대안가 무척이 나람쥐여 질 어른이 당진 무너질 말씀 깨닫고 비는 내라 사람을 위하니 사람쥐여 질 어른이 질 어른이 행복으로 전주란 바라야 삼짓소리 배로쥐이 그런 짓도 심란짓 남냐 손에 들어갔어 죽을란다 เห디 됨 질 어른이 질 어른이 질 어른이 이런 질 based 예수 그가 אפ세요 알지 스톱 감사합니다.